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루이드 중에서 가장 고단을 쉽게 클리어하지만 저단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강강냥냥의 대표주자 대지방벽 드루이드 세팅을 소개 드리려 하는데요. 성능은 저번 snd 4회차에서 초농아님이 대지방벽 드루이드와 함께 50분 만에 100단을 무려 4개나 클리어한 걸로 증명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대지방벽도 성능은 정말 좋지만 재미가 없다는 평이 많은데요. 그래도 내가 100단 한 번은 꼭 깨보고 싶다 하신다면 가장 추천드리는 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지방벽은 그 안에서도 빌드가 다양한 편인데 대지방벽만 플레이하면 굉장히 질리기 쉬워서 회오리바람 늑두루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빌드를 설계하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빌드의 원리입니다. 드루이드의 스킬 중 대지방벽이라는 보호막 기술이 있는데 대지방벽 강화 중에서 타고난 대지방벽을 찍으면 이 대지방벽으로 데미지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버그인 것 같은데 스킬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데미지가 몹의 체력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걸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몹의 체력이 높은 고단도 쉽게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지방벽의 데미지는 무기 공격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무기 구하기도 더욱 쉽고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쓰고 그 보호막이 파괴되거나 만료되면 주변에 딜을 넣으면서 사냥을 하는 게 빌드의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리는 이렇고요. 해당 빌드의 핵심 전설 위상은 공생하는 위상입니다. 핵심 지속효과 자연의 경로 발동 시 반대 유형의 비공급기 기술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감소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폭풍 계열 기술을 써서 자연의 경로가 터지면 대지방벽의 쿨타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걸이에 바르면 최대 12초까지 감소하고 재사용 대기시간을 20% 정도 맞추면 대지방벽의 대기시간이 12초라서 사실상 무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쉴드를 무한으로 쓰고 주변 몹에게 체력비례 데미지를 주니 고단이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템으로는 폭풍의 포유라는 고유 전설 머리 또는 마녀의 큰지팡이 둘 중에 하나를 필요로 하는데 해당 빌드는 폭풍의 포유를 쓰는 걸로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방벽은 체력비례 데미지라서 고단은 잘 돌지만 저단도 도는 속도가 똑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70에서 80단 때까지는 회오리 늑두루로 90단 이후로 돌 때 대지방벽으로 세팅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폭풍의 포효 기준으로 빌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킬은 위와 같이 찍어주시면 되며 스킬트리는 영상 아래 본문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스킬트리를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남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기술은 폭풍 강타를 찍어주셨습니다. 드루이드 기본 기술 중 가장 좋죠. 피해 감소 25%도 챙길 수 있고 사나운까지 강화하면 취약도 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본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에서는 별도의 기술은 찍지 않고 지속 효과인 포식 본능과 지행 걸음을 마스터해주었고요. 방어 기술에서는 해당 빌드의 핵심인 대지방벽을 마스터하고 타고난까지 강화를 해서 대지방벽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 회오리 갑옷을 찍고 보존하는까지 찍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피해 감소 30%도 챙겨주었습니다. 지속 효과에서는 숨은 장을 마스터해서 방어 기술 사용 시 6초간 피해 감소 15%를 챙겨 안정성을 더욱 높여주었고요. 진노 기술에서는 싹쓸 바람을 찍고 강화된 싹쓸 바람으로 25% 감소 효과 야생의 싹쓸 바람으로 피해 감소를 또 20% 챙겨주었고 독성 발톱을 하나 찍어서 극대화 피해로 적중 시 몹에게 중독이 걸리게 해서 중독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도 유옵이 되고 옆에 있는 독사를 찍어 중독된 적이 추가로 30%의 극대화 피해를 주게 해 데미지도 높여주었습니다. 궁극기에서는 석화를 최고에까지 강화했는데요. 광역으로 몹을 기절시켜 몹이 많아도 한 번에 터지지 않게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핵심 지속 효과에서는 자연의 경로를 찍어주었는데요. 빌드의 원리에서 설명했다시피 봉생하는 전설 위상 덕분에 쿨타임을 최대 12초까지 줄여 무한으로 대지방벽을 쓰게 해주는 핵심 지속 효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혼은총은 사슴에서는 경계심, 새의 은총에서는 급강화 공격, 늑대의 은총에서는 강화를 찍어서 보강으로도 안정성을 높여주었고요. 마지막 뱀의 은총에서는 피약성으로 피읍을 챙기고 폭풍전야로 석화의 쿨을 당기는 식으로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복자 보드인데요. 해당 정복자 보드는 이전에 업로드했던 회오리바람 늑두르와 똑같습니다. 대지방벽 드루이드에게 더욱 효율적인 정복자 보드가 있을 수 있으나 회오리바람 늑두르 수압을 편하게 하기 위해 똑같이 사용하시는데 해당 정복자 보드로도 백단은 아주 쉽게 깨니까 성능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요. 이미 회오리바람 늑두르를 보신 분들은 해당 챕터를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자 보드도 본문 안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첫번째 보드는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문양에는 세력권을 넣어주셨습니다. 근접했을 때 피해 증가와 추가 보너스로 근거리 피해 감수도 붙어있어 근접해서 싸우는 대지방벽 회오리바람 늑두르 모두에게 유용하죠. 두번째 보드는 대학살의 욕망 보드로 보드는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문양은 늑대인간을 넣어서 데미지와 보너스로 안정성까지 모두 챙겨주셨습니다. 세번째 보드는 고조된 아기 보드로 보드는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문양은 송곳니와 발톱으로 마법노드 능력시 추가도 좋지만 보너스로 12% 피해 증가를 고변산으로 챙길 수 있어 데미지 상승에 좋습니다. 네번째 보드는 천둥충격 보드로 보드는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문양은 천지개벽을 넣어주셨습니다. 역시나 마법노드 능력시도 좋지만 추가 보너스로 취약적이게 주는 피해 10% 증가로 고변산이라 아주 쏠쏠하죠. 다섯번째 보드는 재어오는 촉수보드로 보드는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문양은 착취를 넣어주셨습니다. 적들에게 쉽게 취약을 걸 수 있으며 취약 데미지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문양이죠. 마지막 여섯번째 보드는 세번째 보드에서 왼쪽으로 연결해주고 선조의 인도 보드를 택해주셨으며 보드는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문양은 넣지 않고 선조의 인도를 찍어 마무리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세팅입니다. 아이템은 부위별로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머리는 고유 아이템인 폭풍의 포효입니다. 폭풍기술이 늑대인간 기술이 되어서 늑대인간 상태에서 폭풍기술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폭풍의 포효를 쓰지 않는 대지방벽 빌드도 있지만 저희는 회오리 늑두루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뚜껑을 택해주었고요. 만약 다른 뚜껑을 쓰신다면 스킬틀이나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통해 빌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봇은 전설 위상 위세를 사용해주셨습니다. 대지방벽 쿨을 돌리기 위해 폭풍 강탈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 감소 20%를 쉽게 얻을 수 있죠. 선호 옵션은 총 방어도 최대 생명력 근거리 피해 감소 중독적이게 받는 피해 감소이며 원거리 피해 감소나 그냥 피해 감소 보강 피해 감소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지는 전설 위상을 불보개를 사용해주셨습니다. 방어 쪽 전설 위상에서는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죠. 선호 옵션은 갑옷과 같이 총 방어도 최대 생명력 근피감 중피해 감이 베스트고 원피감이나 그냥 피해 감소 보강 피해 감소도 나쁘진 않습니다. 신발은 전설 위상 유명 방랑자를 사용해주셨고요. 선호 옵션은 이동속도 늑대인간 총 방어도 회피 확률 부상시 피해 감소이며 부상시 피해 감소 대신에 의지력 모든 능력지 등도 나쁘진 않습니다. 목걸이는 전설 위상 공생하는으로 목걸이에 붙여야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12초까지 늘어나 반드시 목걸이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목걸이에 해당 전설 위상을 바르면 대지방벽을 거의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빌드의 초핵심 위상이죠. 목걸이에서는 특이하게 최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성 관련 옵션들인 총 방어도 늑대인간 방어도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를 넣어주셨으며 중독적 피해 감소 근접적 피해 감소 등 갑옷이나 바디처럼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격전설 위상인 자연의 균형의 밤 울음꾸네, 거메달인, 깨진돌, 제빠르는 어느 부위에 썼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무기, 장갑, 반지, 부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토템에는 전설 위상 밤 울음꾸네를 사용했는데 피해 울부짖음으로 극대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위상이죠. 선호 옵션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극대화 확률, 나머지 두 줄은 안정성 관련으로 중피감과 보강 피해 감소를 넣어주셨습니다. 무기는 전설 위상 자연의 균형외를 사용해서 대지방벽의 극대화 피해를 높여주었고 가장 선호하는 옵션은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의지력, 모든 능력치, 대지기술의 극대화 피해가 있겠습니다. 장갑은 전설 위상 재빠른을 사용해서 기본 공속을 높여 대지방벽 쿨타임 초기화 확률을 높여주었고 선호 옵션은 행운의 적중 확률, 공격 속도, 극대화 확률, 대지기술 극대화 피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들인데요. 전설 위상은 검의 달인으로 주 자원에 따른 피해 증가를 챙겨주었고요. 선호 옵션은 극대화 확률, 취약 피해, 최대 생명력, 보호막 생성량, 그리고 극대화 피해입니다. 나머지 반지 전설 위상은 깨진 돌로 대지기술의 극대화 피해를 증가시켜주고 선호 옵션은 다른 반지와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들 요약해서 정리해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약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냥하는 방법은 평타로 방어 스킬을 돌려서 보강을 쌓아주고 충분히 보강을 쌓았으면 진행하시면 되고요. 대지방벽으로 딜을 넣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지방벽 사용 후 3초 있다가 방벽이 만료되면서 딜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대지방벽이 있는데 쿨이 돌아서 재사용하면은 기존의 대지방벽이 터지면서 딜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방벽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데미지를 받아 대지방벽이 깨질 때도 방벽이 터지면서 딜이 들어가죠.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게 딜을 넣으시면은 훨씬 딜을 넣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휠 이동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설정의 조작에서 마우스 휠 원근 조절을 해제하시고 강제 이동에 마우스 휠 업다운을 설정해 두시면 마우스 휠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지방벽 드루이드로 100단 클리어하는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 음... 음... ㄷㄷ ㅋㅋ 안 돼서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